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에너지설 여명석 기자입니다. 저는 매년 이맘때 항상 하던 대로 인터베터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인터베터리 사람 첫날인데요. 정말 많습니다. 이번 인터베터리는 전기자동차 전시회랑 이렇게 2차전지 전시회랑 같이 열렸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요. 여기 전반적인 2차전지 산업 설명, 그 다음에 개별기업 특징 같은 거 잠깐 훑어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베터리 한번 둘러보면서 전반적인 내용 설명드릴 텐데요. 큰 기업 그리고 이슈가 됐던 기업들 위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가 굉장히 발전된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인데 잠깐만 예전 이야기를 해드리면 수소를 집중을 했다가 이게 MB정권 시절에 MB정부 시절에 2차전지로 트렌드가 확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수소 쪽으로 또 갔다가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2차전지가 엄청 붐업이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기후위기 변화 대응이라는 대전제. 그러면서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다라는 이런 얘기 때문에 2차전지 사업이 많이 흥행을 했었죠. 요즘은 최근 기대감이 꺾이면서 조금 어팡도 안 좋긴 하지만 다시 또 요즘 주가 흐름이나 좀 더 괜찮아 보이고 있는 것도 있고 전기차뿐만 아니라 ESS 등 여러 가지 다른 산업군에 대한 발전도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업종일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LS, SK, LG, 고려아이언, LNF 우리가 흔히 말하는 2차전지 대기업 라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기업 라인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SK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영상에도 설명을 했었던 거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 SK는 가장 늦게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SK가 유일하게 인수합병을 하지 않고 산업을 일으킨 유일한 산업 2차전지입니다. 정유 같은 경우는 유공을 인수를 했고 텔레콤 같은 경우는 한국통신을 그대로 받아온 건데 2차전지는 그대로 이제 자기네 자력으로 한 건데 아마 2012년 여름에 처음에 서산공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했었던 게 저기 보이는 이런 파우치형 이 파우치형을 그때 서산공장에서 만들었었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으면 SK의 최대 공격이 바로 벤치였어요. SK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전기차보다는 과거에는 유럽 쪽에 ESS에 많이 진출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다 이제 잘 안 됐고 그때 당시 한 1메가 정도의 이런 ESS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ESS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이래서 SK가 잘하는 저기 NCM은 좀 사용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요즘에 또 SK가 열심히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여기 보이시는 바로 또 LFP 그리고 저기 하이니케일 ESS 화재 안전기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용량, 대량 생산 이런 것도 중요한데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도 어찌 됐건 업력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조금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더 다양한 방식의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Z 폴딩이라는 거 보이시죠? Z 폴딩이 이렇게 접는 기술인 거잖아요. 인터 배터리가 제일 기억에 맞으면 거의 2012년, 2013년 이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꼭 나오면 꼭 저게 있어요. 접는 거. 접고, 휘고 하나 더 있었는데 접고, 휘고 아무튼 하나가 더 있었는데 아직도 그거는 안 바뀌었네요. 우리 아직 LG 안 갔잖아요. 그렇죠? LG에 만약에 접고, 휘고 있잖아요. 그럼 2012년, 2013년 이때부터 전시해놨던 거 그대로 있는 거. 있는지 한번 가봅시다. 우리나라 최대 2차전지 기업이죠. LG 에너지 솔루션 부스에 왔습니다. 여기 딱 역시 최대답게 바로 이런 거 하나 있네요. 여기 보시면 사실 차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2차전지가 밑에 있잖아요. 밑이 무겁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행 안정성 이런 거가 되게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올해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활용적인 측면을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전시회를 보면.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2차전지가 얼마나 우리 기술이 뛰어나다에 집중을 했다 보면 이제는 이런 거에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저 용도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UPS 배터리라고 이게 초창기 2차전지 산업에서도 많이 사용을 됐었어요. 원래 우리가 건물에 전기가 팍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있다가 디젤 발전기가 돕니다. 보통. 근데 요즘에는 저렇게 UPS 장치에 그러니까 이게 긴급 복구 장치를 2차전지로 해놓으면요. 바로 확 복구가 바로 돼요. 이게 훨씬 텀이 짧아서요. 요즘과 같이 컴퓨터 작업이 많고 이런 복잡한 여러 IT 제품들 보호하는데 훨씬 더 유용적이에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죠. 비쌉니다. 뒤에 보시는 게 이게 ESS예요. 보통 보면 우리 컨테이너 하나 보시죠. 1톤짜리. 그게 보통 1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테슬라가 호주에 100메가 규모의 ESS를 했다. 그러면 컨테이너 100개를 놓는 겁니다. 이게 직렬 연결을 잘 안 하고요. 보통 이걸 100개를 딱 이렇게 층별로 이렇게 쌓아놓든지 옆으로 쫙 해놓든지 해서 이렇게 에너지를 저장하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기 화면에 보이네요. 이게 그리드 스케일 배터리라고 해서 이게 지금 호주에서는 많이 있어요. 주로 호주의 여러 사막인데 도시 인근에 있는 사막들에 저렇게 ESS 저 옆에 있는 ESS 장치를 쫙 깔아놓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아마 땅이 좀 부족해서 층층층별로 했어야 되는데 호주는 쫙 깔아놨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저기 뒤에 보이는 게 태양광 발전소인데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다 앞에 ESS에다가 저장을 하고 옮기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뽑아내는 거죠. 전기를. 이게 에너지가 가장 단점이 에너지는 운반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거든요. 운반하기가 편해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손실률이든 이런 거 개선돼야 될 점은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운반을 할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에너지학적인 측면에서는 진일보안 이런 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또 이런 것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전고체 배터리,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 황 배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미래에 2차 전지 산업의 트렌드는 무조건 하나, 두 개입니다. 안전하고 고밀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성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가 꿈의 배터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리튬 메탈 배터리 역시 그런 에너지 밀도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면입니다. 리튬 황 같은 것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우리가 니켈이 보통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리튬 황. 이 황이 니켈이랑도 되게 궁합이 잘 맞아요. 그러면서 되게 안정성과 밀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 리튬과도 아마 궁합을 맞추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LG 부스를 봤는데 적고 휘고가 드디어 사라졌네요. 아니면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SDI에 왔습니다. 역시 SDI 하면 전고체를 가장 밀고 있죠. 우리 제드래곤 형님부터 해가지고 다 아주 열심히 밀고 있는 이런 올솔리드 배터리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가 좋은 점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좋은 점이 있으면 그만큼 단점도 있는 겁니다. 싸고 좋은 건 없어요. 좋은 건 다 비싸요. 웬만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저 정도 크기의 일반 파우치형이 됐든 원통형이 됐든 그런 배터리 대비 전고체 에너지 밀도는 훨씬 높습니다.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 기억으로 따지면 물에 담는 것보다 고체에 담을 수만 있으면 에너지 밀도가 보통 두 배, 세 배 이렇게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높고 물론 무엇보다 고체가 되면 되게 안정적으로 바뀌어요. 우리 다이나마이트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다이나마이트가 니트로글리세렌의 액체를 이렇게 점토에 흡수를 시켜서 터뜨리는 건데 이게 액체 상태에서 되게 예민해요. 그거를 이제 고체로 만들면 안정성이 대폭 높아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폭탄 이렇게 빡 해도 잘 안 터지잖아요. 비슷한 건 배터리도 고체가 되면 훨씬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라고 하는 게 에너지 밀도 좋죠. 안전하죠. 당연히 좋은 거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너무 비싼 게 단점이라고 하고 아직 개발까지는 오랜 기간 좀 남아있습니다. 사실 2차전지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금도 다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전지를 직접 만들든지 아니면 전지를 제조를 하든지 아니면 안에 있는 소재까지 전부 다 만들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우리 3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제조의 강점이 있는 거고 이 앞에 보시는 고려아연이라든지 저기 뭐 에코프로 이런 곳들이 이제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 소재 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의 하나죠. 여기 보시면 여기 전기 트럭을 전시를 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조금 궁금합니다. 과연 전기 트럭이 효용이 있을까요? 제 생각은 트럭은 전기차보다는 수소가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얘도 똑같아요. 옆에 기름 이렇게 열려놓는 부분에 2차전지를 태우는 건데요. 이게 제가 실제로 타보고 취재해 본 것 중에 예전에 그 전기보트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에 가면 노르웨이나 이런 제 기억이 맞으면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가면 이렇게 스칸디나비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유럽이 있고 이 해업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여기를 왕복하는 전기 유람선이 있어요. 굉장히 큰 유람선인데 그거는 이제 100% 전기고 그 전기도 엄청 깨끗한 전기. 수력발전에서 나오는 청정전기를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물어봤었거든요. 이거를 그런 배터리를 어디다가 하냐. 여러 그런 벙커슈라든지 예전에 이런 거 넣었을 때 연료를 채워놓던 공간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한국해양대학교가 아마 이런 2차전지 배, 전기배를 많이 만드는데 시범사업으로 요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모터포트라고 하죠. 제트포트? 아니 뭐라고 하죠. 이렇게 슉 빨리 가는 조그만 소형 보트 사이즈를 이제 만들었는데 전기 오토바이 보면 들어가는 배터리 한 요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8개씩 4칸을 채워놨더라고요. 근데 전기 배, 그 조그만한 보트를 하나 하는데도 그만큼을 채워야 되는데 와, 여기는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아니면, 오, 많이 채우네요. 보통 수소 트럭 같은 경우에는 연료전지를 여기, 이 사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네, 여기 이 공간에다가 보통 세워놓는데 배터리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무게가 꽤 나갈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2차전지는 뭐 전기차는 괜찮을 것 같은데 트럭은 그냥 별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세계 최초의 테스트잖아요. 잘 안 하거든요. 우리 포스코그룹의 2차전지 사업하면 가장 핵심적인 게 소재 산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리튬광산 이제 리튬광산도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염호 타입이 있고, 광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 사업이 새로 시작을 했고 퓨처엠에서 양극제, 음극제 사업을 하고 있죠. 여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의 음극 소재 산업은 너무 조금 속도 조절을 조금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구색을 이렇게 다 갖춰놓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매출도 일으키고 이제 숫자로 좀 보여줘야 될 때가 올해부터는 숫자로 본격적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같은 경우가 그룹의 매출의 70%, 60%, 70%가 아직도 철강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철강을 이용한 다양한 철강, 이것도 베이스도 재련, 재강 이런 거잖아요. 다 여기에서 소재 만드는 것도 비슷한 거거든요. 그만큼 경쟁력이 있고 소재도 하고 광물 사업도 하고 많은 방면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아마 포스코 그룹이 하는 이런 2차전지 소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가능성 있는 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있어요. 이게 리튬을 하는 게 저렇게 여모에서 리튬을 만들든 광산에서 리튬을 캐든 그렇게 친환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저게 그래서 사실 이런 말도 있어요. 2차전지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가는 게 일단 전기도 깨끗하지 않고 만드는 과정들도 이렇게 별로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거는 이제 과정의 일부분이라고도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깨끗하게 좀 만들 수 있는 여러 기술이라든지 자본 투입 뭐 그런 쪽으로 좀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도 인터배터리를 한번 와봤는데요. 올해도 역시 이렇게 크군 대기업 중심 그리고 이제 조금 유명했던 기업들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인터배터리는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펼쳐지는 여러 전시회 중에 가장 돈이 되는 전시회 같아요. 여러 외국분들도 많이 오고 실제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계약권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아예 돈이 되는 거라서 그런지 되게 불편하게 해놨네요. 예전에는 친절하게 1층에 넓게 이렇게 잘해놨더니 이번에는 다 층층에 나눠놓고 제일 핵심인 이 관은 3층으로 올려놨네요. 뭐 돈이 되니까 알아서 잘 찾아오니까 그랬겠죠. 아무튼 지금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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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